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? BBQ에서 더욱 맛있고 놀랍고 새로워진 치킨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바로 부드러운 소감치님과 달콤 고소한 코코넛이 딱 맛난 바로 BBQ 코코넛 치킨인데요 광고를 찍으면서도 이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있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방탄소년단의 진심으로 강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치킨의 기준! 이 영상은 루이파리 비디오! BBQ BBQ